엄마 아이스크림 다 묻혀 교 tradupp tell 음료를 넣고 볶아주세요 음료수를 마실거에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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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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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빠가 뭐랬는데 뭘 그만하라고 해 아빠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?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어? 바비야 나중에 아빠도 해줘야 돼? 응 내 노을을 너에게 맡기겠어 들어갔어 응 너무 시원하다 너희 시원하지? 응 아빠 상승 차가운 게 너무 차가워 뭐? 어אA!! 와아 싫어? 마시지마 아이씨 이거 되게 오빠 너무 같은 앵글에 걸리는 거 신기하지 않아? 네 이 다비랑 다비랑 저 두 명이 여기 나오고 같이 걸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뭔데 여기? 네 두 개째지 다비 엄마, 맛있어 맛있어? 두 개 빠져 아, 왜 뭐 먹는 거예요? 우리 두 개 두 개 매일 저렴해서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다슬기 먹지 말고 엄마 아빠와 똑같은데 엄마 아빠와 똑같아? 다슬기가 물고기 더워다 가버린대 아, 다슬기가? 아저씨가 물고기 잡아주시는데 엄마, 자꾸 물을 어떻게 해? 물 다 줬잖아 왜, 왜? 왜 아빠 왜? 물고기가 아저씨가 물고기 잡아줬어요 가비야, 엄마도 들어갈까? 아저씨가 물고기 아저씨가 물고기 뜨거워? 왜? 올라오게? 아니 가비, 넘어준다. 점프하려고? 응 가라, 이리 와봐 오, 가비, 가비 괜찮지? 응 오, 오발 아니, 앞으로 넘어가는데 이리 와봐 발이 꼈어? 응 왜 그래,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추운데 과자 먹고 싶어 또 추운데 과자 먹고 싶어 이것만 이리 와봐 요리를 좀 뺀다 이리 와봐 우정 다 먹었잖아 그거 응 응 좀 기다려 뒤에 이거 진작에 뒤를 뚫어줬어야겠다 답이 바로 받아보여 진짜 이렇게 이상했어 많은데? 다했어? 엄마야 엄마 올게 엄마 치울게 엄마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